하나, 둘, 셋! 아이젠! 안녕하세요, 세은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오늘의 한국말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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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하나, 둘, 셋!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 포르투갈아 모르시죠? 아, 뭐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질에서 온 마테우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이는요? 26살이에요. 94년생이요? 네, 94년생. 동갑이네! 최근에! 그럼 오늘 말별하게 해야 돼요? 아, 말별하게 해야 돼요. 오케이, 말말말말. 저 오늘 온 이유는 대결할 거야, 얘들아. 어, 무슨 대결? 네, 우리 K-POP 누가 잘 알지? 우리 혈압봄치다. 그래도 우리가 또 K-POP 종사자인데, 그죠, 홍 씨? 저희가 질 수 없죠, 또. 억울해요, 사실? 왜요? 님들이 약간 병원 되게 많고... 아, 님들? 우리... 진짜 죄송한데, 한국말 누가 가르쳐줬어? 저는 어학단 배웠습니다. 어학단 뭐냐? 잠깐 보고 싶다. 하나, 둘, 셋. 한, 둘, 셋. 우리 친구 맡아 왔는데, 브라질어로 또 이렇게 잘 시작합니다를 또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라 라 갈레라. 뭐라 라라라라. 약간 그거 너무 슬랭 같아, 급식제. 급식제? 난 그 어학단 가고 싶어요, 나 인싸되고 싶어요. 댓글이지. 댓글이지. 하하하 어? 땡! 채원!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엉파이의 오가 보여주는 거에요? 되게 복수 없는데 사람이 말아빼네? 이거 왜 보이는데 말아빼네? 멋있다 멋있다 정답은 슈퍼주니어, 쏘리 쏘리 우와 이거 덤빨한다고? 아 그치 나 알았는데 아 진짜 다시 까났어 그니까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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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까네까네까먼저 아... 기념이 막 학교? 어? 재현! 헬로헬로 정답은? 어? 맞지 정답 랄라비언 홀? 어? 에이 설마! 와아아아아아아아 근데 나는 가수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끊을게요 하나 둘 셋 총체적 난국입니다! K-POP에 종사하고 있는 두얼가리가 지금 3대빵으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자신 없다고 이거 불리한 거라고 그러더니 다 마치고 있어요! 히잉! 듣고 랄비언 로즈 마쳤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분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마이팅 마태!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정답! 확실히 마마무인데 그니까! 3! 2! 1! 땡! 재현! 화사 멍청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답! 마마무 고고베베?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봐! 골목 확 확 확! 골목 확! 골목 엉덩이에서 나와! 정답은 마마무 너나해! 요! 마마무 되게 좋아해! 어 뭐 따로 되게 좋아하는데? 멋있다 멋진다! 재현! 초대한 선배님의 브랜뉴스 초대신의 런데뷔 초대신의 런데뷔 초대신의 런데뷔 초대신의 런데뷔 뭐 하는 거야? 런데뷔의 런데뷔 왜 나와? 나 계속 이거밖에 그렇게 안 넣었어 채연! BTS 선배님의 비단념 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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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선배님들의 페이크! 너 계속 왜 이렇게 너 자꾸 왜 그러냐? 와 이게 춤도 안 가고 타임 스프라이트 놓고 속 트림 할 때 슬레이 지켜 하나 둘 셋 내가 힌트 있나요? 어 재현! 정답! 정답! 재현! 정답! 블랙핑크의 아 그렇지 나 이것도 춤 알거든 난 진짜 다 안다 춤 아 예! 아 예! 아 예! 지금 심장 쪽이 살 거야 아마 괜찮아요 그냥 시작이잖아요 아 끝까지 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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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1, 2, 3, 2 버스 와 그걸 안다고? 되게 유명해 아 같이 활동했었거든요? 아니요? 나 트램펄린인 줄 알았어 뭐야 이 사운드를 아는데 손만 듣고 그니까 여러분들 마태가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쉬워 보겠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 이거 듣고 알아요 네 마태가 정답하는 순간 여기 앞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뮤직비디오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 세븐틴인데 세븐틴 박수 오케이 알지 박수 하나 둘 셋 박수 태현 어 뭐했지? 뭐했지? 잠깐만 빨리 빨리 어? 트와이스 해 힌트 힌트 시그널 포우네 아 무슨 소리야 차은 차은 트와이스 치러 아 너 오늘 되게 이상하다? 트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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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 에이웨이의 심쿵해 아 이건 맞춰줘야지 이건 맞춰줘야지 야 너 이거 안 맞췄으면 너 진짜 진리 누나한테 혼날 뻔했다 혼날 뻔했다 계속 못 들어갔다 이 노래 알아요? 당황하면 잘 알지 네 나는 옛날부터 에이웨이 팬이었어요 그럼 에이웨이 중에 어떤 멤버를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지민이 제일 좋아해요 영상 편지 한 번 지민 누나 진짜 옛날부터 에이웨이 였습니다 나오신 프로그램 다 봤습니다 아 주제 좀 하라고 나 얼굴 빨개졌어 그니까 안녕 영상 보인겁니다 슬레이 지켜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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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아 나 알아 엑소 우르랑 아 나 아는데 정답 인민 죽는 소리 정답 승엽이 형 시부룩 할 때 나는 소리 아 갤러그 아 서커스 메타브로그 진짜 타임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힌트 힌트 그 댄스 포인트 뭐예요? 재현 아이들 차훈 진살라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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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예요? 우리 나라에서 약한 스미스리 마스리 아 아 슬레이 지켜요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어? 잠깐만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삑만 듣고 진짜 정답 왔어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루시퍼 바이 샤이니 아 이 노래 진짜 소화 그쵸 그쵸 가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무식밤 가부할 수 없는 너의 재현 어? 여자친구의 아 아 나불라 나불라 처음 탈러스 아니에요? 아 오늘부터 우리는? 아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브라질에서 온 마테우스 씨와 1초만 듣고 K-POP 노래 맞추기 챌린지를 끝냈습니다 누가 이겼죠? 랑헌이? 팬 이겼지 팬이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 그쵸 오늘 잘했어요 인정 인정할게요 나 이 어학사 알아봐줘 형 얘한테 와주세요 하나 둘 셋 저 우리 나라 브라질 가자 이런 거 가져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기다려봐요 판딴고스 옥수수 이거 판딴고스 햄맛이야 햄? 햄맛?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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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 씹는 맛이 있는 식감이에요. 향은 우리나라 과자 중에 베이컨칩이라고 하거든요. 식감이 되게 재밌다. 이건 뭔가 진짜 안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있으면 술 잘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지금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이렇게 쭉쭉쭉 할 거야? 내 옆에를 봐!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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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즈 기어 하나, 둘, 셋! 오늘 마태우스 씨 요리 간식까지 저에게. 이거 특수효과 넣어주세요. 아아...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오늘 만났는데 무슨... 거의 한 10년 만난 친구 같은데.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비회를 내면 우리 더 친해집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저희들의 영상이 우리 마태우스처럼 친근하고 이 마태우스의 최애 초콜릿처럼 달콤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친근하고 달달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알림 설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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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